네 안녕하세요. 11월 17일 금요일 아침에 목상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. 18절부터 50절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특히 이 저자 누가는 7장을 통해 독자들에게 7장 49절에 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대답할 수 있도록 듣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. 18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는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. 이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앞서 있는 사자로 소개되고 있는데요. 그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요한을 성취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요한 이후에 함께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요한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요한의 시대에 요한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고 또 요한을 통해 기뻐하며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요한의 사역이 요한이 예수님의 가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이 굉장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장하는 준비하는 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오늘 36절부터 50절은 용서받은 죄 많은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. 7장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락으로서 이 49절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속으로 말하는 이들이 질문의 대답이기도 합니다.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중요성을 숙고하도록 의도적으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마지막 단락이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예수님을 높이는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7장 18절부터 50절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. 나에게 예수님이 의심 없이 또는 의심 없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주인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. 두 번째는 내 삶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일상 속에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나의 삶의 흔적이나 걸음의 발자취를 통해 그 그림자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정말로 그 믿음으로 믿음의 내용으로 발견되는가 라는 질문이죠.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기억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듣고 보고 그 행하심을 다 보았지만 사람들은 이 의심 속에 예수님을 보았고 떠나지 않은 의심과 또 그 가운데 배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.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47절에 뜻밖의 단어가 그리고 핵심의 단어가 등장합니다. 이 죄만은 여인의 용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.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이 보이신 이 사랑은요. 죄만은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자녀의 조건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고 바라보게 하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되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핵심의 질문을 하고 또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나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,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, 나의 가족,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그 두 가지의 질문에 오늘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도 대답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또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